저는 일을 하다 보면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망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의무적으로 해야 할 말은 정말 간단하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정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지금 막 세상을 떠난 분을 위해 제가 어떤 추건을 올릴 수 있을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 사망선고할 때의 의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배워야 하는 공부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일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사람이 생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장례식하고 연결된 일을 하신다. 이러면 신장과들이 그런 거 연결해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이고 그러면 이게 지장이라고 그러죠. 지장이고 죽음과 같이 연결하는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그런 일이 다칠 때 이제 앞으로 정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정법 가족이니까 이걸 묻겠지요. 그러면 이 영혼들한테 한마디씩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집착하지 말고 육신에도 집착하지 말고 삶에 집착을 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공부들을 하십시오. 그러면 공부를 뭘 해야 돼요? 자신 없나 봬? 이 정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영혼들은 그걸 듣습니다. 이 영혼들이 어떻게 듣느냐 하면 내가 정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법을 담고 있으며 정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이 말을 들어요. 그런데 혹시 영혼이 내가 형님인데 차를 내한테 안 주고 지가 좋은 차만 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내가 가가지고 좋은 데 가라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서 내 속으로는 내 속으로는 차를 내가 타야지 이렇게 하고 속으로 이래. 그러면 영혼이 차를 내가 타야지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혼은 말이죠.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어갖고 혀를 굴리갖고 이야기를 하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듣냐? 영혼은 에너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네 영혼 안에서 지금 에너지로 무엇을 하느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혼이 왔는데도 내가 한국말로 하면서 네 안에 염령에 담겨가 있는 말을 하면 다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닭을 치면서 저거 내가 끝나고 나면 돈을 챙겨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반야신경은 하면서 그래 하면 끝나면 돈을 챙겨야지 끝나면 돈 영혼이 그래 듣고 있어요. 그게 누가 막 그러냐면 무당들이 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당들이 뭐 이렇게 갖고 요번에 돈 벌려고 지금 일을 띄는데 돈 벌려고 빨리하고 가가지고 뭘 해야지 생각을 이래 하면서 지금 일을 해요. 영혼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니까 우리 영혼하고 인간하고 조금 틀려요. 그래서 영혼은 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 가지고 들어와서 이게 전달되는 식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영혼은 메시지 전달을 받는다. 메시지 전달은 우리가 내가 요 안에 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는 요런 소리를 영혼이 같이 교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듣기 때문에 요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을 할 때라든지 부모님이 죽을 때라든지 무슨 사망할 때 요럴 때 이런 걸 많이 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런 거 공부시키려고 접하는 겁니다. 평생가도 내가 죽는 사람 하번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는 들어도 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도 나는 평생가도 내 부모 죽는 것도 못 봐요. 그런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공부를 안 지키기 때문에 그런 자리 갈 필요도 없고 그런 공부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제 이 스승님이 전부 다 그런 거는 안 가도 이해 되게끔 아래켜줄 테니까 그런데 꼭 안 가도 그래도 공부되는 겁니다. 되는 것이고 영혼들을 직접 접하는 분들은 이게 삶과 죽음이 어떤 건가 요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영혼을 대할 때 과거에는 좋은 데 가이소 끝입니다. 좋은 데 가이소 어디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데 가라는 거죠. 그리고 천상 가라 천상은 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천상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성불이 태어났을 때 홍인 인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천상문이 열리는 거지 이제 천상은 과거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없다. 이 말이죠. 앞으로 미래, 후천 시대는 천상이 열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생을 살고 사람을 논리 이롭게 하고 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천상문으로 올라가요. 천상이 열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땅에서 윤회하기 위해서 구신으로 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지막 일생이에요. 마지막 일생이라서 중천에도 안 가요. 중천이 안 갑니다. 우리가 윤회를 하려면 중천을 덜해가지고 모든 기억과 집착이 전부 다 없어지고 그러고 나서 인간 육신을 받아서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육신으로 윤회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일생입니다. 이분들은 천상으로 바로 올라가지 중천에 코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천에 떠도는 코수도 없고 중천 코수가 없다. 이 말이죠. 천상이 바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중천에 가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임무를 중천에 가서 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분인데 감 잡히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나라에 이게 공무원이 있죠. 공무원이 높은 자리도 있고 중간 자리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다 있죠. 구급도 똑같은 구급 아니에요. 교도소 가서 근무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퇴근했는데 집에 갔다가 교도소를 꼭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 사람이. 나는 공무원인데 맨 교도소에 사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일을 봐야 돼. 제수들을 간장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천상에서도 천상신들이 중천에서 이렇게 근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임무를 중천에서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마지막 일생을 살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지 모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근무지가 내 친구는 천상에 올라가서 천신으로서의 아주 고룩하게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나는 중천에 가서 감빵을 지켜야 되네. 하고 싶은 사람? 요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다 살아봐야 이제 몇십 년인데 행하는 게 딱 몇십 년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티 없이 나 자신의 삶을 불 살아가지고 사람을 논리 이롭게 하는 딱 몇십 년 요구하려고 우리는 수천 년을 이렇게 주십 번 수백 번 윤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간 완성이 돼가지고 오늘날 홍이 인간이 된 겁니다. 마지막에 대승불로서 딱 몇 개월 살아가려고 요구만 살고 나면 두 번 다시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안 안 온다 이 말이죠. 천상으로 오르는 그런 결과를 지금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이 홍이 인간들이 천지도 모르고 산다 해서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몇십 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도 모른다고 해서야 큰일 났죠. 지금 이게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한글자막 제공 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